슈퍼스타 KBS 닿는 팔지 말고 나를 봐 좋아해 나를 보며 웃는 미소 매일매일 보여줘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숫자 속 1초라도 안 보이면 2 이렇게 초조한데 3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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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히 3 알겠네요 3! 3 써먹어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K-POP 열풍이 아주 전세적으로 대단합니다 K-POP을 사랑한 나머지 미국, 동남아, 중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오늘은요 이 카라의 노래를 완벽히 소화해 주신다고 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We are the K-POP 예예예!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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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야 카라야 신곡 나왔다 나이 딱딱히 좀 들려다니 4, 2, 3, 4, 5, LET'S GO будут 베일 Mondait몬 ga 아 네 Hey pretty baby baby come on 똑딱이 똑딱이 똥마리 짝꼴리 저클리 림쳐와이 리운생폴리 정거리 에이 거기 거기 사장님 Hey you hey you there I see 내게 들어와 봐 마누라이 에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론 에이 라이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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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& And one two three four five And it's time 자 다음은 성악과 출신의 아이돌입니다 우리 성악들이 부릅니다 버블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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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늦게 나가서 눈은 좀 어때 어쩌다 전화 안 받으면 어때 왜 자꾸 그래 너 나를 못 믿니 이제 날 맞추지 마 너에게 날 바라지 마 거품처럼 터진 마늘 말 좀 예쁘게 해 웃을 때는 더 나게 연락은 아직만 더 자 다음은요 일반인이 아닌 정직의 스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우리 안윤상씨가 부릅니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국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희변이 아쉬워 뒷손에 꼭 잡지 마라 너무 세게 잡으니까 아파 그 욕장 우연을 핑계로 헤어지라 오바마 배가 권 엘리는 좌우 그 저기 보내주는 사람은 그 말이 한마디가 없는데 말이에요 어? 그런데 그 떠나가는 남자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요런 싸가지 없는 거 그 뭐 새코덩 소리들 울리지 말람 난 더 울리지 양반아 뭐 움직였어? 잘 봐 하루하루 힘없이 불탄지만 말하고MY 정도로 난 먹고 싶다 물이야 난 보이래 눈물 듣지 말고 지금 전화하세요 뒤로 사살낵 뒤로 사살낵 남자는 남자는 다 모두 다 괴롭히다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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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별에 눈물 보이고 돌아서 왔고 10분만에 잊어버려 야 안돼 야 10분? 10분 안에 어떻게 잊어버리도 언제 정리하는데 어? 내가 무슨 부모야? 10분 안에 다 잊어버리게 너도 이래 생각하겠지 아니 그 이 형 헤어진 거 빨리 정리하고 스스로도 하라는데 머리에 숨겨버려 이래 생각했지 맞지? 나 이래도 진짜 잘 맞춘다니까 어쨌든 10분? 안돼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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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아민정씨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슈퍼스타 KVS의 각기 다른 혈액형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혈액형 브라더스가 함께합니다 맨발의 청춘! 컴온! 자 같이다! 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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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발의 청춘! 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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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야 열릴거야 나의 전통시대 태태태태 태한민국 난 맨발에 땀나도록 뛰는거야 내 청춘을 위하여 아 나 깔창 깔았단 말이야 자 가요계는 트로트 전통시대라고 외치는 분들이 저를 뽕브라더스가 부릅니다 아브라카다브라 미어다 미친 내가 여리여리 착한 내 너 때문에 돌아 내가 독한 나로 변해 널 닮은 인형에다 주문을 걸어 그녀와 찢어져달라고 김치처럼 쭉쭉 뛰어 풀린 풀린 나를 내게 가져다도 뭐라도 난 하겠어 더한 것도 하고 있어 미친 내가 여리 착한 내 너 때문에 돌아 내가 독한 나로 변해 풀린 풀린 나를 내게 가져다도 뭐라고 나 하겠어 더한 것도 하고 있어 부하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하골 박수 한 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하드렸습니다 그래도 여기 계곡까지 오셨는데 신곡 우리 부하골의 식스 댄스 한 번 쏴주세요 네 네 이 높은 곡이 바로 가인씨하고 나르샤씨의 유명한 돌고래 소리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몸이 드실까봐 라이브를 한 번 들려주세요 진짜로 네 이 정도가서 안되죠 진짜 돌고래 소리가 뭔지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얘들아 나와봐 고맙습니다 St. 아 아 아 começar 단신 평 positiv 이 단신 카드로